주세 몇원 찍혀나? 다시 주세 벌써 앞에 여기 다시 없네 안 보이네 차가운 거 찾아봐야 될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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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물이? 그러니까 실물을 여기 봉투에 넣어놨는데 네 없잖아요 저 사진도 안 가버렸어요? 네 사진도 사진 가봐 다 줍니다 출체를 열어보세요 구천에서 오셨죠? 네 서류는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사진은 어떻게 해요? 코라도 스포츠에 달거에요? 네. 가능하죠? 가능해요. 자격증은... 자격증은 앞에 있나요? 주세요. 몇억씩이나. 다시 주세요. 없네. 반복이네. 자격증 없으세요? 지금? 아 실물이? 그러니까 실물을 여기 봉투에 놓아놨는데 없잖아요. 네. 없죠. 네. 없죠. 차에 한번 떨어진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 이전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네. 이전 안 되어있고. 이거 계약만 하고선 갖고 오라고 그러자구요? 인천에 협회가 가입하시는거는요? 네.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에요? 네. 제가 근데 이거 갖고선 화물 사업을 할건 아니구요. 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화물자용차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협회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협회 가입 안하시면 네. 10,000원에 매월 월 네. 그렇게 할게요. 요걸 하게 되면 지금 네. 캐업을 하고선 이거를 사업자를 다시 내는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유리한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자를 두개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사업... 일반사업자를 그냥 이걸로 그냥 업종 변경만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런게 있어요. 1톤... 용달이죠. 용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집주소로 나와요. 음... 그거는 지금 현재 집주소가 아니죠? 네. 그렇죠. 사업자죠. 네. 그러면은... 어... 사업자가 어디에요? 위치가? 인천 논현동에. 같은 인천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사업자... 주소지로 넘버를 신청을 해야 돼요. 아... 사업자 주소지로요? 네. 어... 그것만 유의해서 신청하면 되는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거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진행을 사업장 주소지로 진행을 하냐 집주소로 진행을 하냐 이게 달라지니까 아 그게 다... 뭐가 달라져요? 주소지가... 주소지만 달라져요? 네. 그러면 집주소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집주소? 예. 집주소로 해주시고 그러시고... 자 일단은 여기 다수진 넘버를... 네네. 네네. 이게 번호판을 2012년식에다 달았으면 이제 그 번호판을 2012년산이 되는거에요? 맞습니다. 이게 뗄때는 2012년으로 파는거죠? 떼갖고... 그렇죠. 해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문자로... 네. 계약금 금액이랑... 계좌번호 넣어드렸거든요. 계약금 금액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인간보장. 인간보장... 인간보장... 안갖고 왔는데... 인간보장이 있어야 돼요. 인간보장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필요한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드릴테니깐요. 네. 인간보장 찍어서 등기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아 그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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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저희가 이제 인천... 네. 집소서니까 인천여기가... 남동부청으로 가서 접수를 할거예요. 네.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네. 양도서류와 양수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접수중이라는 걸 줍니다. 네. 그러면 그 접수 좀 받아서 저희가 선생님들 보내드리면... 네. 장금은 그때... 장금은 그때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혹시 사진도 안갖고 보셨어요? 네. 사진도... 사진하고... 그 등기... 네. 보내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또 저희... 이거 별개로... 얘는 오늘 가서 바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거 별개로 저희 담당자가 매료용 인감 하나 신청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사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네. 알려드릴 때 인적사항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도 추가적으로 등기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고 떨어지면... 영업용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할 거예요. 네. 영업용 보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모르죠. 그건 조회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업용 보험 아시는 곳 있으면 그거 다 같이 가입하시고요. 없으시면 저희 디젤트럭 사입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비교 있는 데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차는 언제쯤 갖고 와요? 차는... 여기 등록되면... 네. 뭐 아무 때나 갖고 가면 돼요. 장금만 치료면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럼 언제쯤 갖고 와야 돼요? 일단은... 그걸 몰라갖고... 네. 어... 여기서도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요 상사에서 선생님한테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서류가 있어요. 예. 이전 서류랑... 앞뒤 번호판... 네. 이거를 같이 또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 쪽에... 앞뒤 번호판 떼갖고요? 떼갖고요. 아... 떼갖고 보내줘야 될 텐데요? 네. 떼갖고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것도 저희 여기 등기로... 네. 보내주시면 되고... 그거 제가... 메모 좀 해주시겠어요? 메모 해주시면 되고... 제가 요거... 요거 같이...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번호판 떼면... 노란 넘버 나오면... 저희가 거의... 저기 가가지고... 노란 넘버 번호 받아가지고... 그쪽 차 있는 대로...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택배로 보내드려야죠. 아... 그러면 그쪽에서 번호판... 노란 넘버 색으로 달고... 제가 차 찾아봤는데... 네네. 일단 요거는... 도장 찍어서... 네네. 사진 두 장하고... 드리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갔습니다. 다 된 건가요? 네. 이거는 갖고 와도 되는 건가요? 요거는 저희 게 아니고... 요거는... 넘버 계약하신 거... 이게 보통...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보통... 보름 전호 잡으시면 되는데요. 보름 전호요? 근데 지금 이게... 옆 말이라... 이제 공무원들이 바쁘거든요. 어... 조금 지체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차를 갖고... 오는 시간이... 보름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놓고 나오는... 시점에... 시점이... 바깥 아는 시점은? 그게 보름을... 그러면은... 저도 대략적으로... 잠금을 치르고... 차를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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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